키워드, 한미동맹 중대기로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최후 총톱했다고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피의 혈명이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피를 흘러가면서 지킨 동맹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동맹이 돈 문제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한미분담금을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이제 잘 살게 되었지 않느냐. 한국이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 왜 어려운 미군이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부담금을 지금 두 배를 올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천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한꺼번에 두 배를 내면 2조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렇다면 중국에 미국에 수정 제한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10빌리언, 1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은 내라. 10억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 정도 내고 대신에 해마다 한 번씩 재협상을 하자.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5년마다 할 수는 없다. 그럼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1조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조 원이다. 그래서 한국은 1조 원, 미국은 1빌리언. 이 1빌리언을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냐 1조 3천억이냐. 이거를 두고 지금 일대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1조 원이냐 1조 3천이냐 이것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으로 매년 협상을 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미국 측 제안. 미국은 당초 2조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1조 3천억으로 낮추면서 5년에 한 번씩을 1년에 한 번씩으로 협상을 자주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도 최후 통첩, 미국도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결렬이 되면 돈 문제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이 결렬될 수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기로를 맞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평화협정 체결 등등의 문제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과연 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고도 내고도 지금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액면 금액에서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많습니다마는 미국이 따지는 기준은 GDP 대비 기준이에요. 이런 문제를 좀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이 그 밖에 군비 부담이 일본보다는 훨씬 크다는 사실이 이런 것을 좀 잘 설득을 해서 미국의 의회 또는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그런 좀 정밀한 고공 외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